바른정당 이해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어제 대구에 이어 오늘은 경북 지역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. 당 지도부는 영천과 안동에서 유림 대표, 직능단체 대표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민심을 들은 뒤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참배했습니다. 자유한국당과 보수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른정당은 대구, 경북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회가 쉬는 다음 달까지 대구, 경북 민심 잡기에 올인한다는 계획입니다.